오.. 알지? 뭐 때리지롱? 뭐 때리지롱? 뭐 때리지롱? 너무 작아서 뭐 때리겠지롱? 아아악! 에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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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이 놈 작아서 때릴 수가 없잖아! 이 에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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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송이야!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겸윤입니다 자 오늘 역시나 돌아온 아오니저택 콘텐츠고요 매주 일요일날 생방송을 하고 매주 월요일날 업로드합니다 자 오늘 아오니저택 새로운 버전을 또 준비해왔습니다 자 오늘 아오니저택은요 바로바로 아오니? 뭐라고 해야할까 미니인간? 아니야 아니야 소인? 아니야 벼룩? 아 벼룩 벼룩? 걸리버 걸리버? 어 작은 인간? 아니 아니 거인 대 소인? 거인 대 소인? 제꺼 공감물 합시다 작아져버린 인간 하겠습니다 완전 별로에요 미니언즈에요 미니언 미니언즈? 진격의 거인 아세요 진격의 아오니 진격의 아오니는요 인간들은 작아지고 아오니는 커진 상태에서 술래잡기를 하는겁니다 네 게임 롤은 20분 동안 인간은 생존하면 되고 아오니는 20분 동안 모두 제거를 하시면 이기는 거고요 목숨은 1개고 죽으신 분들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아오니 바로 뽑아보죠 따라오세요 멤버분들 자기소개를 안했으니까 자기소개를 하면서 뽑겠습니다 담미오님부터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귀여운 담미오에요 네 누르세요 빨간색의 아오니입니다 다음 이슥어님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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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시민 신흥댁 오케이 시민 나는 너다 오오 시민 나오시구요 어? 이러면 남는 사람이 한 명인데? 김니아님 누군지? 누군지? 난 아니야 근데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오케이 그럼 아오니는 아오니가 한번 입으시구요 네 작아지시면 되겠습니다 작아보이게 재볼까요 여러분들? 슈루룩 네 자 내리시면 되구요 이키세요 자 여기서 속도를 드시면 됩니다 작아진 상태에서 어... 20초 세세요 알겠죠 하나 둘 출발 출발 일곱 아홉 열 끝도 없다 너무 큰 거 아니야? 열다 열려 우리 아직 아직 가지도 못했어 아직이야 아직 아니야 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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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아내 못 갔어 아니 못났다고! 빨리 들어가! 빨리 들어가! 뭐야 이거? 아직 아니야 요루루 살아나시고요 여러분들 참고로 아오니한테 맞으면 한방입니다 진짜요? 네 한방이에요 한방 10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도 먹고 오세요 스무익탕으로 빨리 만들지 않으면 들켜버린다고? 통나나요 혹시? 아직 아직 난 숨었지 어 이렇게 탁 아 잠시만요 아직 시간을 좀 주세요! 알았어 알았어 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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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시간을 주세요 잠시만요 너무 귀여운걸요 아직이라고! 이 자식 아직 아직 아니 안 숨었다고! 너무 귀여워 아 좀만 10초만 10초만 아 그러면은 네 숨는다! 너무 귀여우니까 귀여운 척 말고 좀 약간 좀 무섭게 좀 한번 해주세요 저보고 우웅! 앙! 무서운 척이라니까! 아 정말 시간을 좀 주세요 예? 버프 벗고 TP 타세요 아 네 시간 좀 주세요 아 느려 느려 아우 느려 아 작아서 느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 여기 겁나 안전유류야 여기 여기 아무도 못하 여기 기우기가 절대 몰라 어? 어? 자 저 숨습니다 아우니 10초만 세세요 10초만 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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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절대 못 찾는걸 생각했어 우웍우웍우웍우웍 아 잠깐만! 10초만 주세요 아 왜 그러지깐 아 10초만 주세요 10초만 알겠어 알겠어 10초만 10초만 계단 올라가는 것도 꽤 걸려서 그래요 네 아 진짜 진짜로 진짜로 10 아 잠깐잠깐잠깐 아 잠깐 9 아 잠깐만요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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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잡아보시지 4 3 2 아 누가 사다리 좀 줘 사다리 좀 1 이제 진짜 죽입니다 가만두지 않아요 보이면 바로 주먹으로 후두 갈격해버릴 겁니다 무서워죽겠네 무서워죽겠네 자 시작했습니다 20분만 생존하시면 됩니다 어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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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ишь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오오오오 오오wo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PT 아주 귀여운 녀석이 앞에 뛰어다니는구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이기 submarine 귀여워 한 번 살려줘 한 번만 살려줘 아 이거 너무 속도가 딸려 어? 속도가 부족해 잘 숨어셔야죠 그러니까 그렇죠? 죄송합니다 한 번도 안 들켰어 나는 멍청한 아오니 녀석 내가 횃불에 숨어있을 거라곤 모르겠지 오케이 횃불이구만 안돼! 지금 과부가 있어 지금 순애가 내 앞을 지나갔다규 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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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TMI를 주다니 얼마 가지 못할 것 같구만 절대 걸리지 않는 자리 있지 아 걸리지 않는 자리가 있긴 할까? 믿다 나 지금까지.. 어? 한 번도 안 걸렸는데 아.. 내가 만들겠어 나냐 걸리지 않는 쪽 방 안에서 열심히 날 찾고 있군 흐흐흐흐흐흐흐 나갑니다 어.. 여기 좋은데? 안 미안해 여기.. 절대 몰라 나 여기서 계속 이랬는데 어디야? 어 어디야? 이름표 보이나요 아오 언니? 안 보여요 다행이구만 시프트로 누르고 있는 건가 우리가? 난 시프트로 누르고 있는데 나 안 오르고 있어 여기 양동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 사다리 좀 꺼내주실래요? 아이 귀찮게 반내주세요 사다리.. 사다리가 영어로 뭐죠? 아 됐습니다 아 이거 올라가서.. 아 안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아 사다리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부스팅 해줄까? 부스팅? 부스팅 어때? 부스팅 되나? 좀비머리 밟고 올라가면 돼 잠깐만 오 그런 방법이 있었잖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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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면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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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.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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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여기 여기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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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짜 모른다 여기 진짜 모른다 여기 알잖아? 말이 안 돼 방금 어디 뭐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? 으아아아 우린 근데 어떻게 나감? 여기.. 어? 으아아앍 으 weren't 눈으로 자 Bora 찰지 이 아시 Ek 아니 짜가진다고 아니 짜가진다고 아니 짜가진다고 아오는 짜가진다고 이거 말이 되나요 왜 말이 안 되죠? 너는 작아져도 되고 난 작아지면 안 되나요? 이런 게 어딨어? 너는 작아져도 되고 난 안 되나요? 그런 게 어딨죠? 아 완벽하다. 이기맨님 나 있는 쪽으로 와봐. 완벽한 데가 있다고. 왜 여기 찾아보란 말이야! 와 여기 진짜 모른다. 여기는 진짜. 찾아있어. 찾잖아. 여긴 내가 먼저 왔는걸? 말도 안 되는 장소 있다는 거지? 여긴 내가 먼저 왔는걸? 내 자리야 이제부터 나가 내가 먼저 왔는걸? 내 자리니까 나가줄래? 내 자리인걸? 말도 안 된다라 말도 안 되는 장소를 발견했다 완벽해 20분 버틸 수 있겠구만 허니? 허니? 말도 안 된다라 어? 여기 왜 안되지? 안 가지지? 철장이 있는 곳이라 지안이 요르르 요기야 이쪽으로 들어와 어 안되나? 어 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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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돼? 어 된다? 오 대박 안전하구만 정도나 온다x6 누가 누가워요? 온다고? 잠시만 잠시만 앗, 어?? 아, 들키가 으아아 으아아악 오? 오우우우우우? 아향, 기억은 아니지만 연 newly 거기나에 있다는살이지 폴 아니 이거야 여기야 여기 여기여기 여기여기 야 너 잘 숨었다 뻑금 아까 그 용가리 안에 있던게 맞았구만 도망가 도망가 서부들이구만 멍청한 녀석들 내가 있는 쪽은 아주 하나도 모르잖아 오오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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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강의 위치에 있지 오오오오오오아 이런게 어딨아아아 이렇게 주인의 때 탈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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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나가셨다 유 다잇 못 올라가는 위치가 너무 많아 어떡하지 그때 몰래 올라가야지 게임으로 타야겠다 야하 으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테이블 눌렀는데 용암이야 아 잠깐만 다시 와봐 어떻게 숨었어? 나 못봤어 아니 어 봐봐 어 이러고 있었어 아아 너무 티나는데? 이러고 있었다고 티나네 죽을만하네 아아 저는 에러 때문에 온거라서 에러 때문에 온거라서 좀 시간이 주세요 10초만 10초만 당신 때문에 나도 죽었잖아 하하하하하 아니야 아니야 아 약간 10초를 세고 오셔야죠 네 에러 때문에 저기 못나가고 아니 근데 저는 당신을 잡아야 되는 사람인데 제가 시간을 줘야 됩니까? 알았어 알았어 찾으세요 찾으세요 못 찾을 거니까 저희 서바이벌도 좀 응? 우리 서로서로 재밌게 합시다 재밌게 하는게 저는 죽이는 건데요? 저도 재밌게 좀 합시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갔어?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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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주세요 그냥 이준터지 너무 귀여운데 아아 피해볼거야 죽여봐 피해볼거야 으아 으아 왜 반전하겠습니다 누구 살아남았죠? 누구 살아남았죠? 일만 쳐주세요 하이 일만 쳐주세요 자 일단 어 이 녀석 봐라? 이 녀석 봐라 오케이 이수건 자 누구 살아남았죠? 일만 쳐주세요 일만 쳐주세요 일만 쳐주세요 살아있는 사람만 어 잠시만 채팅에 치면 보이잖아 아 아닐걸요 자 유르르하고 이수건만 남았군요 난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오! 오? 오ych 오오? 오allo! 아~! 아äus Ир성יות 우리 집중 진짜 뭐야? ihn sigui 여기도 가만히 숨어 주셍 알겠습니다 어디에 숨지? 지금.. 지금 몇 분이 지났냐면요 한 15분 지난 것 같습니다 한 10분 정도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어? 설마요? 설마 여깄나? 하지만 때리지 못하며? 어? 헉헉! 나만 남았잖아 루루루 한 명 남았습니다 어? 어떻게 나가지? 큰일났군 밤블럭 놓고 밤블럭 어디서 왔지? 어? 근데 어디갔어? 어? 다 없어졌어 나만을 위한 스테이치가? 이곳이? 거기 대머리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시지! 거기 밑에! 네 모두 잡으셨습니다 아깝다 딱 숨을 생각이었는데 자 이제! 아 근데 이거 너무.. 너무 공포영화에요 이거 이제 내가 술래할게 얘들아 먼저 가서 숨어있어 어디 형님이 술래하신다고요? 이제 여러분들 제가 술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밌다 이번에 걸리지 않겠어 어디 한번 잘 찾아보라구 저도 잘 숨겠습니다 이번엔 봐주지 않아 잘 숨어 보이겠어요 못 찾은데 안 봐준다 안 봐줘 아까 너무 봐줬어 저 진짜 인정사정하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30초 되겠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20초 되겠습니다 1 2 10 11 12 13 19 20 어? 어? 아니 숫자가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? 제가 숫자를 몰라서요 수학을 안 배워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간다 간다 와아 자 28분입니까 자 15분으로 하겠습니다 15분 뒤에 진짜 절대 못 찾는 자리다 5 어디 한번 찾아보시질 아주 꼼꼼하게 찾아보겠어 암흑흑흑흑흑흑흑 왜 저렇게 웃는 거야? 도대체 자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15분동안 찾아야됩니다 야 이거 찾는 용치 이거다 저렇게 숙여서 볼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숙여서 숙여서 내가 볼테니까 아 이거다 내가 찾을거같애 내가 어? 못봤지 멍청아 당신은 찾을수 없습니다 하하 방금 되서 멋있었잖아 아 제가 좀 멋있죠 한 멋집 요르르 근데 못찾을거같애 진짜 어려워 이걸 못찾은다고? 우와 여기서 나 힘이야 여기있는거 다한다 뭔소리야 이게 짜잔 짜잔 죽어라 애송아 뭐야 어떻게 봤어 참고로 이름표 보입니다 아 F1 눌러줘요 F1 제가 왜그래야되죠? 그럼 너 진짜 못찾아 기프트를 눌러야 아 나 못두르는 위치란 말야 쨔까맣게 보여서 이름표도 쨔까맣게 보여서 이름표도 너무 무서워요 이겸은이 하하하하 어 이겸은이다 이..이겸은이야 이겸은이 1층에 있어 난 찾지못해 부져버리는 남자야 그걸 알아뒀으면 오 이겸은 지나갔어 이겸은이 방금 초록색 카페 짓에 지나갔어 문을 열고있지 상자도 주변에 태택님이 있나 보군 나 절대 못본군 내가 보인다고 흠흠흠 멍청한 이겸은 녀석 아주 잘보여 녀석 녀석도 내가 잘보이는거 같구 도망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엑겸 ㅇ속X3 아 아 이 놈장아로 때릴수가 엑저야 오오오오오어욱 오오오오오어욱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으 이끼오오오오오 bos 자 두른 150000 자 좋으시 illuminated 게임모드3 부탁드립니다 죽은 사람으로 게임모드3 부탁드립니다 therapist 세상에 뭐 이런데 없겠지 뭐 이런데요 이런데 오 이겸이 웬일아 내가 보인다고? 내가 보인다고? 물론 거짓말이야 어디 숨었을까? 자 그러면 남은 사람이 둘 넷 네명 양동이에 있을 수 있어 뭐 이런데인가? 뭔 소리야 이게 누가 웃는구만 이런데인가? 이런데 있나? 뭐 이리 인가미님 잘 좀 찾아봐요 올까요 기다리다가 죽겠어요 아 진짜로 알겠어 지금 찾고 있습니다 꼼꼼하게요 빨리 좀 찾아주세요 오르노님 자꾸 그렇게 귀여운 척하면 이빨에 칼 넣어버릴거에요 김양님 저는 귀여운 척하는게 아니라 귀여운거에요 이런데 님은 밑에 칼답게 관심이 없나봐 알겠어요 그만 찾아볼게요 여기서 놔 잠깐만요 나 여기를 숨었다고 에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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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잘 피하는구만 에송 한명이 죽었어 뻔한 위치에 딱 숨는다는거 내가 알고있다구 와하하 와하 와하 우리 세 명 남았구만 한명이 죽었어 뭐 이런데 숨었겠지 또? 응? 달돌이 달돌이 이런데 뭐 또 숨었겠지? 니네 위에 있겠지? 딱 보니까 위에 있죠? 더위를 더위를 헐 더위를 더위를 이 피아노 pissed석에 있겠지? 피아노... λλ르르르 뭔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디 가는 거야? 뭔 소리야? 넌 무서워요 여름 님 자꾸 그렇게 말하면 삽으로 머리 찍어버린다 했어요 너한테 그렇게 말하면 여름 뚝딱히 아 안되겠어요 그냥 내가 쟤 잡아야겠어요 이겨비님 한 명 덜게 해드릴게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지금 집중해서 찾고 있으니까 아니! 딱 봐도 여기 숨은 거 같지 않아? 이겨비님 너무 사악해요 어디갔어? 여기 숨었을 거 같은데? 딱 봐도? 누가 봐도 이 벌집 누가 만든 거야 벌집 이거 만들었는데 여기 딱 보니까? 아니 없어? 있어야 되는데? 벌집을 부숴보겠습니다 이 안에 벌이 나올 것인가? 벌집이 뭐야? 벌집 누가 만들었어 이거? 없네? 어허어 뚜루루뚜루뚜루뚜루 이렇게 잘 숨었다고요? 당연하죠 잘 숨은 건 아닌 거 같은데 못 찾으시네요 순막국질 챔피언이거든요 저는 힌트 드리자면 지하 쪽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힌트 하나씩 주세요 저도 줬으니까 지금 28분에 시작했으니까 몇 분 지난 겁니까? 지금 8분 지났 거죠 8분 지났습니다 8분 알겠습니다 시간만 남지 않았군요 빅녀맨님이다 네? 내가 보인다? 안쪽 인경회 님이잖아 인경회 님이잖아 어 뭐야? 갔잖아? 인경회 님이 사라지셨구만 여기 있나? 이 자식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알리고 있어 인경회 님이 사라지셨구만 아니, 인규미님 굳어오실려고 그러고 어, 여름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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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찡긋 아니, 얘네들 너무 잘 숨었잖아 뭐야? 여메님 너무 좋아요 참고로 아까 저는 그 벌집이 있었습니다 벌집이 있었다고? 여메님은 절 찾지 못하셨어요 지금은 이동했습니다, 딴 곳으로 지금 정보 괄호 정보, 괄호 닫고 정보 여름은 지하로 갔다 쏘다니고 있다 지하로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지하로 가는 중이다 지하로 가는 중 통닭 뒤에 숨었나 지하로 가는 중 가는 중 가는 중 아, 안 오셔도 되는데 ок 여메님 진정 지하로 가는 중 이렇게 여메님이 가까워주고 있어암요 오 ondern 처음으로 흠.. leex falando 여베님이 지나가셨다 ㅉwl 오늘은 여베님? 바로 옆에 있어!! 신낭 hun 내가 정진당했다 cascade 어딨는거야 진짜 진짜 아 여배님 바로 바로 위에 계셔놓고 왜 저래 밟고 지나가세요 가로열고 정보 가로닫고 요로는 사실 거기 없다 있거든요? 아니 없잖아 뭐지? 뭐야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? 여배님 방금 그곳에 있었어요 제가 음... 찾지 못하겠어 제가 힌트를 조금 보냈는데 네 아! 어떡해 무서워 나는 파괴하는 난 파괴하는 병이 있지 핵트 난 눈에 보이는 걸 난 파괴해버려 이 자식 게임모드를 쓰다니 무시무시한 녀석 난 피버타임이 왔어 피버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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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보 이 녀회는 방금 나를 지나갔다 거짓말 치지마 왜 김미안님도 살아있어? 정보 이 녀회는 방금 계단을 내려갔다 뭐야? 어딨는 거야? 난 다 보고 있었다 어디서 날 지켜보고 있는 거야? 아아 정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어딨는 건데?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보 나는 진짜 이걸 못 찾는 거에 대해서 진짜 따봉을 한 번 날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이게? 정보 아래쪽을 바라보면서 계단으로 내려갔다 정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위를 보면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뭐야?! 야 얘 뭐야?! 얘 어딨어?! ㅎㅎㅎㅎㅎ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보 지금 지금 Nobody 쳐다보고서 돌아다니고 있다 다시 지금 Мы 밖으로 나갔다 소리 ㅋㅋㅋㅋㅋㅋㅋㅋ candKS 문 밖에서 쳐다보고 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밖으로 나갔다 문을 열었다 어딨어? 어딨어? 어디 누구야? 너 어디서 날 지켜보고 있는 거냐고? 너 어딨어? 너 어딨어? 이 녀석! 이 녀석! 이 녀석! 아 또 못잡았어. 큰일났다. 잃어버렸죠? 큰일났다. 와 이거 진짜 안보인다. 앞으로 7분 남았다고? 정보. 정보. 요르르는 지하에 있다. 정보. 이수고는 1층에 있다. 정보. 정보. 나는 멀리 가지 않았다. 설마 여긴 또 아니겠지. 야 이 자식. 이 자식. 애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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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송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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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송이 어디갔지? 가르침. 저기요? 아 그 장.. 음마 그 장.. 인기미님의 얼굴이 보인다. 뭐? 올라가셨다. 애송? 애송 이녀석!! 어하... 엔F아 아ahi 엔 에 só가 어디 갔어 Creative 예참 Hebrews 아ised 아 힘들고보아 아 힘들고마아니 유미님.. veil 힘을 내세요 아직 2명이나 남았다구요? 요루루는 G.I 있습니다 앞으로 5분 남았다 5분? 여기서 알아두는 상식 2년에는 김이야를 잡는데 8분 걸렸다 김이야를 잡는데 8분 걸렸다 아 땀나 도대체 어딨든 거니 멍청한 녀석 여배님은 나를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수고하세요 여배님 이번 생에 저 잡을 수 있습니까? 제가 보기엔 5분이 지나도 저를 못 잡습니다 아니? 아니 아니 아니, 잡을 수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나는... 이 여배님은 방금 1층을 올라가셨... 다시 내려...올라... 내려..올... 네..올... 내...내려...오셨습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아니? 내가 보인다고? 내가 보여? 당연하도 내가 보인다고? 지금은 안보입니다 약간 얼굴 두리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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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 위에 왼쪽 옆으로 이동 어떤 문으로 들어감 두리번 두리번 아래를 보고 계시죠?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오셨죠? 계단으로 올라가시네요 아 뭐야 난 아래로? 어 뭔가를 부시려고 하시는데 어? 아래로? 아래로?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미미 3분 남았습니다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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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농이냐? 아아악 김미안님하게 긴말이 왔네요 요루루 횃불 뒤에 있다고 감사합니다 와 흐gard에 있으니까 진짜 못찾겠다 와 마음에 안들었거든요 photograph 장 dolphins 좋았어 이제 한명 넘었구만 단 한명 이수건 이수건 한명 넘었구만 에? 숙인 년석 ㅋㅋ ㅋㅋ 내가 웃기만 하는거지 몇분 남았어 이수건 앞으로 2분 남았다 ㅋㅋ 뭐지 수건님 어디 숨은거지? 이 자식 이렇게 보면 정답이 나오고 어! 수만님! 수만님 너무 잘 숨었는데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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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딤 숨은 거야?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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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pfen Mona Aqua 정보, 여기서 이름표는 보이기 시작한다. 이름표는 안 돼. 너무 작아서 안 될 것 같아. 하, 이럴수가. 몇 층인지만 알려줘라. 몇 층인지만. 1층이다, 이녀맨. 앞으로 1분 남았다고? 1분대로 1층에서 찾을 수 있을까? 나아! 나아! 나와라, 이수근! 이수근, 나와라! 나와라, 이수근! 이 자식. 이수근, 이렇게 나오지 않아? 그저 어디서 온 거야? 이수근님 안 부서지셨네? 이자식 앞으로 30초 남았다고? 이수근, 이수근! 이수근, 이수근! 이수근, 이수근! 이수근! 이수근, 이수근 Norway 희規模仲 이수근 보내는bes 이수근 Lynch 너무 잘 숨었어! 굉장하잖아. 파괴! 애송! 제가 이렇게 졌네요. 오늘 아오니저택 컨텐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